쟨는 아까 초콜렛 먹으면 좀 신경 쓰이잖아 난 몰랐어, 룰라야 상호에 쟤 초콜렛 전혀 안 댕이네 다시 안 먹겠다, 리노야 초콜렛 없을까? 안 먹겠다고요? 어, 리노는 이제 초콜렛이 이제 마지막인 거잖아 엄마 다시 나 버릴 거 같은데? 응, 먹지 마, 그거 정신 없어 산모가 카페인을 마시면 뱃속에서 얘가 저사기태가 되는 거라, 어머 애들이 움직인데, 안 움직인다고요 근데 이제 몸이 카페인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이면 좀 안 그러는데, 안 먹던 사람이 먹으면 카페인에 중독이 뭐예요? 임신하고도 계속 마시는 사람? 네, 커피를 계속 마셔던 사람은 몸에 카페인이 남아있어서 리노, 고든이 어딨어요? 지금 두더지 잡기인데, 거의? 안 죽겠다, 리노야. 이모, 이모 가야겠다 너 어떻게 죽어? 아이고, 어떡했냐 리노가 누구예요? 에드워드예요? 에드워드! 앤드웬드 누구예요? 아줌마! 에드워드, 에드워드!